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 방송하기 전에 인트로라고 그렇게 하죠. 시작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이라 내일 4.15 총선을 분석한 도둑놈 시리즈의 네 번째 책. 원래는 총선을 내고 지금 말씀드렸죠. 지금 옆에 보시는 것처럼 대통령 선거 2022년 대통령 선거를 2권 3권을 내고 그 다음에 지방선거를 다 거의 마무리 했기 때문에 4권 5권을 지방선거를 내려고 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또 5권은 2022년 또 지방선거 무슨 짓 했나 이렇게 2권을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4.15 총선에 대한 부분을 좀 먼저 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바로 이제 지필 작업에 들어가서 이제 거의 다 마무리하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책은 되게 제작하는 데 한 40일 정도가 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을 마치게 되면은 작가 입장에서는 책을 쓰고 난 다음에 이제 완전히 원고가 끝나는 것을 탈고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탈고 이전에 1차 수정 2차 수정을 하는데 이제 오늘 제가 2차 수정 2차 수정 하면 이제 월요일날 넘기면은 그러면은 바로 작업이 들어가면은 3월 말 정도까지 매대에 깔리고 4.15 총선 그야말로 3주년 특집 책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책을 이제 쓰면서 방송은 뭐 매일 해야 되니까 이제 바쁘니까 그러니까 서울에 이제 49개 선거구가 있습니다. 49개 선거구가 있는데 2020년도 4.15 총선은 역대 공직선거 가운데서 가장 화끈하게 조작을 했습니다. 화끈하게 조작을 했다는 것은 미래통합당 후보가 얻은 사전특표 득표 수를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훔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산적으로 그야말로 민주당 후보와 함께 넘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 100표를 미래통합당 후보가 얻었을 때 30표를 훔치면은 조작값 30%랍니다. 그리고 45%되면 이제 45장 훔치는 거죠. 100장 가운데. 네. 그런 이제 전산조작을 밝혀내는데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글을 다 마무리하고 나니까 2020년도 4.15 총선에서 대개 여러분들 어느 정도 표를 훔쳤는가 하니까 약 1만 표 정도 이상을 훔쳤습니다. 각 선거구마다. 그러니까 종로구 같은 경우는 이낙연과 황교안이 맞붙었는데 황교안이 얻었던 100표 가운데 45장 표를 이낙연에게 그대로 옮겨가도록 그렇게 전산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돌린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구마다 1만 표 이상 1만 2천 표 1만 6천 표 정도 이렇게 훔쳐가게 되면은 뭐 미래통합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2020년도 4.15 총선에서 49개 의석 가운데서 41개를 민주당이 독식을 한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강남 3구에서 8개짜리를 미래통합당 후보가 유지했고 거의 전패한 거죠. 유일하게 여러분들 이겼던 것이 바로 이번 대선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고 지금 통일부 장관을 맡고 있는 권영세 씨가 용산구에서 살아남은 겁니다. 권영세 씨는 1만 7천 표 정도 조작을 했습니다. 1만 7천 표를 조작했는데 1만 7천 표를 때려 부어가서 조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670표인가 80표 차이로 민주당의 강태웅 후보가 패배한 겁니다. 그러니까 권영세 후보는 기적적으로 당선이 된 거죠. 권영세 후보 다 알 겁니다. 자기가 어떻게 당선됐는지. 왜 그런가 하니까 2016년 총선에서도 본인이 이제 그때는 아마 용산구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 선거 결과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각 선거구마다 조작을 만 표 정도 하고 나면 어떤 후보가 당선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앞으로 다가오는 2024년도 4.3 총선에서 170석을 얻겠다 200석을 얻겠다 이것은 그냥 희망사항이지 달성될 수가 없는 겁니다. 4월 1일 날 여러분들 목표지점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책을 준비하는데 여러분들이 4권 2022년도 총선 2020년도 총선 어떻게 훔쳤나도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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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개판이죠. 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는 겁니다. 선거구마다 만 표 이상을 조작을 했으니 사전투표 득표수를 한 6천 표 여러분들 용산구에서는 쑤셔 넣었는데 만 6천 표면 절반은 권영세 미래통합당 후보한테 빼앗고 나머지 절반은 강태웅 민주당 후보와 함께 넣어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조작을 하지 않습니까. 이 멀쩡한 나라를 586 운동권 출신들이 완전히 나라를 무너뜨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보면 민주가 어떻고 법치가 어떻고 검찰 독재가 어떻고 윤석열이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게 되면 한마디로 구역질이 나는 거죠. 그 사람들 지금 연배가 대개 우리 나이로 보면 1962년생, 63년생, 65년생 그 아래 정도 들어가는 거죠. 그중에 이제 송영길 씨, 우상호 씨, 이인영 씨 이런 사람들이 나이가 좀 586 운동권 출신의 많은 척에 속하는 거죠. 정말 저도 보면 이 사람들 진짜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죽 사람이 할 게 없었으면 멀쩡한 나라의 선거를 도독질을 해가지고 국가를 완전히 친탈하는 한정짓을 붕괴시키는 그런 짓을 할 수 있겠느냐. 그것도 놀랍지만 그것이 그치지 않고 그거를 파묻고 없는 일처럼 그렇게 하겠다. 이게 여당, 야당 다 지금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새로 된 대통령이란 양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여당, 야당 국회의원 들을 통해 가지고 나라가 정상적인 그런 궤도로 돌아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국민들이 그냥 침묵하고 무관심하게 되면 그냥 대한조작국으로 사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참 내가 봐도 어떻게 그 멀쩡한 나라가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완전히 망가지게 됐는가. 참 말과 글로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만표 이상을 여러분들 만지게 되면 어느 놈이 여러분들 선거에서 당선되겠습니까? 만표요. 만표를 만진다는 이야기는 절반인 5천표는 미래통합당 후보와 함께 도독질을 하고 5천표는 도독질한 장무를 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 주는 겁니다. 그럼 만표가 되는 거죠. 이번에 여러분들 3구 대통령 선거에서 24만 7,077표 차이로 이재명이 패배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24만 7,077표가 필요했다 이렇게 하지만 그 절반이면 충분합니다. 윤석열이 받았던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24만의 절반인 12만 몇 천표 정도만 훔치면 그것만큼 윤석열이랑 이재명 함께 더해 주게 되니까 그냥 13만 표 정도만 이번에 훔쳤으면 지금 피의자 신분인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식자청들이나 다 이런 사람들이 침묵하고 언론도 다 침묵하고 심지어 보수 유튜브들도 뭡니까? 다 침묵하지만 나라 망하고 나면 다 여러분들 뭡니까? 다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좀 힘을 더해 주셔가지고 이 도덕놈들 시리즈가 5월의 꽃 향기처럼 널리 널리 퍼져가지고 백성들이 깨어나고 깨어난 백성들이 자신의 힘으로 선거를 정상화시키는 그런 운동에 동참해서 국가가 그 헌정질서가 침탈되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망하게 되면 다 피해자가 되지 않습니까? 가진 사람이나 갖지 못한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다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도덕놈 시리즈가 계속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젊은 날에 숫자를 보는 훈련을 일찍부터 받았고 그 이후에 한 20년 넘게 조직을 떠나가지고 글 쓰는 훈련을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신속하게 글로 담아가지고 국민들에게 사실과 진실을 이렇게 알릴 수 있게 된 것은 그냥 우연한 일이라기보다도 제가 믿는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침묵하는 그런 와중에도 제가 젊은 날 받았던 숫자를 분석하는 그런 능력과 20년 동안 갈고 닦은 책 쓰는 능력이 합해져가지고 도덕놈들 시리즈를 이렇게 써서 이 문제를 알리고 또 역사적 증거나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한 증거물로 이렇게 보관할 수 있게 된 것은 천운이라고 이렇게 하면 천운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제가 쓰는 책들이 상업적 이익이란 이런 부분은 제가 이미 접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그리고 주변에 좀 구매하셔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들에게 널리 알려셔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내 나라도 아니고 당신 나라도 아니고 우리나라니까 이 나라를 정상화시키는 데 힘을 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1권 2권 3권에 이어가지고 4월 1일 날 4.15 총선에 관한 부분들이 나오고 그 이후에 지방선거와 관련된 5권 6권이 계속해서 여러분들 나올 예정입니다. 여러분께서 힘을 계속해서 이렇게 더해져서 선거가 여러분들 우리가 선거의 공정성을 잃게 되면 그냥 우리가 노예가 되는 겁니다. 나라에 남아있을 게 없는 겁니다. 문정권 5년 동안 여러분 우리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런 정권이 20년 30년 50년 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남아있겠습니까 나라에 남아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하다시피 체제라는 것은 공기와 물과 같기 때문에 그 나라를 떠나지 않는 한 모든 사람들이 그 물을 마셔야 되고 그 공기를 숨을 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를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 점을 여러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